콩콩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콩콩콩은 저희 데이식스의 역사적 유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데이식스만의 방법인데 이렇게 마무리, 마지막 매트를 딱 하고 나면 약간 그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요 그쵸? 그래서 이 분위기를 훌훌 털어버리자 해서 이렇게 콩콩콩 이런거에요 단순합니다! 여러분 일단 먼저 일어나주시겠습니까? 네 먼저 어머나 엄청난 소리가 나요 뭐죠? 괜찮나? 괜찮나요? 제가 같이 하는 소리 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저희가 먼저 시공을 보일까요?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소리도 내고 해야돼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콩콩콩 하고 소리를 내어요 근데 오늘은 콩콩콩을 화음을 넣을 겁니다 일단 콩콩콩 오케이 콩콩콩콩 콩콩콩콩콩콩 오케이 바로 올게요 하나 둘 셋 콩콩콩콩콩 에헤이 콩콩 콩콩콩콩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셋 콩콩콩콩 오! 좀 나왔어요 좀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한 번 더 하나 둘 셋 콩콩콩콩 오! 거의 나왔어요 진짜 마지막 딱 한 번만 오케이 콩콩콩콩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셋 콩콩콩콩 오! 오케이 박수 진짜 여러분은 지금 그 옆에 그음밖에 안 들리죠? 저희는 지금 다 들렸거든요 여러분이 해냈어요 이럴 순간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약간 텐션 조금 올라왔나요? 그러면 너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할 수 없죠? 렛츠고 아직도 한 번에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식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 데이 소리 제라! 렛츠고 빠르게!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